제 6장 종합평가 실전모의평가 제 1회 지금부터 구술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세요. 1번 주어진 글을 눈으로만 읽어 보세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며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자음은 입술, 혀, 목과 같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맹 퇴치 사업의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주는 상입니다. 3번 여러분의 고향에서 사용하는 문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뇌의 산과 물수는 각각 산과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자는 각 단어마다 의미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울 때는 글자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워야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4번 한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환승할인제도, 버스전용차로제, 혼잡통행료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문제와 낡은 주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며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의 청년인구가 줄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사를 지을 일손과 노인들을 돌볼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폐교를 개조하여 문화시설로 바꾸거나 의료시설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동쪽, 남쪽,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국토의 65%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 지역은 태백산맥을 따라 설악산, 오대산 등의 산이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김포평야, 호남평야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한국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했는데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희귀한 동식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자연적,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중앙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